산 바다. 하나 둘 셋. 산. 산. 버스 기차. 하나 둘 셋. 버스. 어머나. 강아지. 고양이야. 하나 둘 셋. 강아지. 어머나. 이걸 말 때 알면 게 아니네요. 카톡 전화. 하나 둘 셋. 전화.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후라이드 양념 치킨이지? 하나 둘 셋 양념! 태광이는 틀리는 게 좋은가 봐 재밌어 빨강 파랑 하나 둘 셋 빨강! 다 틀렸어 봉칼 하나 둘 셋 고! 재밌어 이게 뭔가 재밌나 보다 마지막에 태광이 주일이를 할 거야 근데 대답하는 건 좀 내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쳐다보는 걸로 하자고 태광 주일 하나 둘 셋 아빠는 지금 둘 다 보고 오케이 오케이 내가 봤을 때 주일이 본 거 아니야? 왜 주일이야? 네 주일님? 주일이 봤죠 주일이는 우리 막내가 태광이보다 약하고 태광이보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와.. 정말 마음이 깊다 뭐 걸쳐야 되고 쟤는 막 혼자 저러 가고 이리 와. 이거 들고 가. 아빠. 응? 요즘 왜 회사 안 가? 어? 아빠 왜 회사 안 가? 맨날 집 영원 있어? 그만두는 아빠가 좀 쉬는 거지. 어머 어머. 아우 어떡해. 떨렸어? 떨렸어? 아빠랑 짤리는 사람이야. 아빠. 그. 주희랑 놀라고. 당황했어. 아빠 당황했어. 아빠 지금 당황했어. 아빠 애자 얼굴을 봐. 애자 이제 쑥쑥한데 어떡하려고 그래. 같이. 우와. 엄마 같다. 아 그럼 아까 그냥 라면 끓여먹을 수 있는데 안 시키고 있어. 아 짜장면? 웬일이야. 괜찮아 주흔아 아빠야. 뭐? 부산은 왜 왔어? 아 주흔아 넓은데 독중 살고 싶다며. 주흔아 아빠 괜찮아. 아빠 복귀할 거야. 죽기 선수로. 다시. 해달라고.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. 아빠 나이가 몇 살인데. 아이고. 아이고. 이걸 어떻게 해야 돼. 지금. 아이고. 아이고. 축구 쪽에서 일할 거고. 엄마랑은 얘기 좀 한 거야? 그럼 엄마가 괜찮다고. 그랬어. 자 이리 와. 오 내 딸 와. 어우 너무 잘한다. 부모님이랑 쌍둥이가 있으니까 힘낼 수 있을 겁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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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